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입에 관련된 꿈은 소통, 표현, 욕구 충족, 감정 상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입은 음식과 말을 통해 다양한 외부 요소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입과 관련된 꿈은 현실에서 꿈꾸는 이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입은 욕구와 관련되므로 욕구 불만이나 감정적인 갈증이 있을 때도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 꿈을 꾸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입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소통을 필요로 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꿈에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이 나오지 않는 꿈을 꾸게 되는 경우, 표현의 억압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입 꿈은 종종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꾹 눌러둔 감정이 꿈속에서 입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면서, 꿈꾸는 이가 내면의 감정을 직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거나 꺼내지 못하는 꿈은, 이러한 억눌린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역할을 담당함으로, 입과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갈망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이 크게 부풀거나 입을 벌리고 있는 꿈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갈망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입 꿈은 꿈꾸는 이의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반영합니다. 입이 크게 보이거나 입술이 눈에 띄는 꿈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고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이 크게 벌어지는 꿈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준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입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갈등을 나타냅니다. 특히, 입안의 물체가 말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생긴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이 닫히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꿈은 꿈꾸는 이가 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거나,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을 상징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다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입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최근에 받았던 상처나 불편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아픈 감정을 치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부풀어 오르거나 눈에 띄게 되는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하고 싶거나,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붓는 것은 연애와 관련된 욕구나 관심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꿈꾸는 이가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하지만, 두려움이나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용기내어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살해 1위반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꿈을 꾼 직장인의 이야기 한 남성은 꿈속에서 입안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것을 꺼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고, 말을 하려 해도 입안의 물체가 말을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업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상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해 입이 닫히지 않는 꿈을 꾼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은 꿈에서 입이 닫히지 않아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말을 멈추고 싶었지만 입을 담을 수 없어 난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후 후회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감정표현에 대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때로는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살해 삼입이 열리지 않는 꿈을 꾼 학생의 이야기 한 학생은 꿈속에서 아무리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아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곧 있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감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해 사입술이 붙는 꿈을 꾼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은 꿈속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 입술이 매우 눈에 띄어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주목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감정표현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상대방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살해 오입에 상처가 나는 꿈을 꾼 회사원의 이야기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의 입에 상처가 나 피가 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그 상처로 인해 고통을 느꼈으며, 말을 할 때마다 상처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상처받은 감정을 반영하며, 현실에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입속에서 뱀이 나오는 꿈 입 조심해야 한다. 망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꿈이다. 과리를 입에 물고 소리를 내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부린다. 강의, 토론, 회의 등이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잘라내는 꿈 쓸데없는 수다나 험담으로 문제가 생긴다. 닭고기나 쇠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꿈 어떤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동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석화의 입술을 맞추는 꿈 각종 문예작품 전시회에서 입상과 대상을 받는다.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사랑을 표시한다. 시험합격, 논문통과 학위취득, 문서계약 등이 있다. 동굴 속에서 용이 입으로 불꽃을 토해내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명예와 권세를 잡는다.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창조, 연구, 발명, 아이디어, 사업벌전, 구기공명, 입신출세, 성공, 재물, 돈, 행제수 등의 길조이다. 마른 문어발을 입에 물고 씹는 꿈 구강질환, 혓바늘, 미각장애, 치통 등이 있고 집안 식구가 남들과 입싸움을 하게 된다. 우환, 질병, 시비, 싸움, 소송, 시달림, 구속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모래가 입속으로 들어가거나 입속에서 모래가 가득 찬 꿈 후회스러운 일을 하게 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목에 걸린 가시를 입으로 토해내는 꿈 어려웠던 일들이 풀린다. 선남선녀가 입맞춤을 하는 꿈 우젓한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사업가는 상품거래가 이뤄지고 수출계약을 하게 된다. 만남, 결합, 결혜, 합작회사, 공동투자, 결혼, 통일, 조합, 집회, 파티, 모임, 즐거움 등의 기룐이다. 성악가가 입에서 옷고스를 토해내는 꿈 곧 깊은 소식을 듣거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행제, 행운이 온다. 신묘한 돼지가 입으로 옷고스를 수복하게 토해내는 꿈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쌀을 입에 물고 있는 꿈 집안에 근심이 생기고 쌀을 조금 남에게 주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혀가 두 개인 꿈 어떤 사람에게 이용당할 꿈이다. 사기에 조심해야 한다. 예쁜 꽃의 입술을 맞추는 꿈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 문화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오징어를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씹고 있는 꿈 번뜨기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목적 성취, 금전운이 있다. 용이 서류 뭉치를 입에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거나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경사 등의 길조이다. 용이 입으로 하얀 진주알을 토해내는 꿈 진주알은 만고의 진리이자 옥신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연설, 강의, 대화, 의사발표, 웅변, 발성연습 등의 말과 소리가 욱증반의 진주알 구르듯이 맑은 말소리로 곱다랗게 들린다. 용이 입으로 황금덩어리를 토해내는 꿈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채산성이 좋아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먹을 것이 생기고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다. 입술의 경련이 일어나 바르르 떠는 꿈 입술의 경련이 일어나 바르르 떠는 꿈을 꾸게 되면 입술의 통증이나 경련은 지나친 수다를 자제하라는 의미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된다. 입술의 립스틱을 곱게 바르는 꿈 어떤 진실성과 사실성의 물감을 칠해 순수성을 상실한다. 입술의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꿈 입술의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한이 생길 징조다. 입술이 마비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꿈 지나친 수다를 삼가거나 수다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꿈 입술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꿈 남을 도와주고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는다. 입방정으로 구설 수가 있다. 입술이 헐어 있는 꿈 생계에 어려워지는 암시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꿈 입안 가득 모래를 씻는 꿈 자신의 처지가 불리하다거나 자신의 몫이 없어지는 꿈이다. 입안에 쓰레기를 물고 있는 꿈 질병, 우한, 수술 등 불운이 닥칠 꿈이다. 입안에 침이 마른 꿈 여러 방면으로 자본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몸이 허약해지거나 손해가 생길 일이 생기는 꿈이다. 입안에 털이 생기는 꿈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이 치료되며 재물의 이득과 명예가 상승하게 된다. 입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꿈 집안에 병자가 생겨 오래도록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입에서 벌레 나오는 꿈 집안의 우한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꿈이다. 입에서 보석이 나오는 꿈 큰 은혜를 받는다. 입에서 피를 흘리는 꿈 주식연애 등과 관련된 기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재물, 돈, 결합, 합의, 계약 등이 있다. 입을 씻는 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꿈이다. 입이 몹시 큰 사람을 만난 꿈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력가 등 유명인사와 만나게 된다. 입이 없는 인형이나 벙어리를 보는 꿈 자신의 비밀이나 곤란한 사정 등으로 근심하게 된다. 입이 유독 작은 사람을 본 꿈 수입은 저거나 주의의 도움으로 안정될 꿈이다. 입이 커진 꿈 다툼이나 말썽이 생겨 장애 내지 손실이 있다. 입이 큰 사람을 만났거나 입속에 벌레가 나온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지 만사응통하며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력가 등 유명인사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 꿈이다. 입이나 혀에 털이 나 있는 꿈 이 꿈은 좋은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자신의 입이 커져 음식을 마구 먹는 꿈 의욕이 넘쳐 자신감이 생기는 꿈이다.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기회가 온다. 자신의 혀가 갈라지는 꿈 실력을 잃어 일이 안 되는 꿈이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꿈 십이, 분쟁이 있다. 하마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꿈 주문 생사를 맞거나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많은 식구를 거느린다. 한 입으로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려 했으나 들어가지 않는 꿈 은한 말로 오해를 사거나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난처음을 겪는다. 혀가 잘리는 꿈 쓸데없는 수다나 험담으로 문제가 생기는 꿈이다. 호두 등을 한 입에 깨물어 먹은 꿈 어떤 일을 진행하든 큰 성과를 얻게 된다.